이 집이 있나보지? 두부도 물었네. 순두부. 진짜 순두부 까먹었어. 오케이. 거기다 놨어. 기스나 있어. 간식이 기스만 냈어. 차에 가위가 있긴 있어. 필요할 데가 있어. 그래. 이게 에어컨 꺼먹지? 응.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완전 기계가 된 거야. 어. 이게 종이 아니구나. 종이컬리라고 하는게 맞지 않아. 다 익었지? 계란도 있었으면. 죽이지 그러면. 좋아. 급하게 먹어도 그래. 아. 죽이네. 불 끄자. 죽이네. 죽이네. 국물이 좋다. 응. 이게. 순두부 들어가니까 향이 고기. 라면 국물이 좋네. 걸로 돼. 그걸 빨리 먹어주 Shout out. 굴대까지. 오كر 달려야되니까. 야외. 시れた 거야 nationally. 맛있어 발가락이 좋네 떠먹을 수 있는게 어디야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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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두부 하나라도 넣어도 다행이다 난 두부가 이렇게 될 거랑 생각 못해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새로운데 찾아가지마 내가 실수했어 오빠가 북한으로 간다고 했더니 저기로 갈 거야 자전거는 위험할 것 같아 여기 은근히 자전고 동호회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니까 오토바이는 그나마 나아 숟가락이 있으면 딱인데 숟가락이 없어졌네 숟가락이 없어졌네 숟가락이 없어졌네 숟가락 집사 어우 국물 너무 좋은거 같애 아 아 아 아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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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킹인데 원래 꾸이 꾸이 아니었나 그게 회사마다 틀린거 같애요 비슷한거 아니야 꾸이킹 꾸이킹 오빠 애향 좋냐 응 아 아 아 먹는거가 뭘 까먹고 있었네 하하 자기 이거 부는거 생각도 못했지 어 오빠 이거 먹을래? 왜 하하하하 아니 이거 하나 못뻐서 어쩌고 하나 볼숨이 있지 볼숨이 있는데 아직 먹는게 도사야 하하하하 저기 보면은 저기 뭐같애 약수처있지 여기 물 엄청 많이 떠 오 진짜? 응 물 들어왔네 음 음 음 음 이렇게 어디 다 Search 어 여기 여기요? 응 offend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장에 나가세요 카드를 장말기에 인식시켜주세요 너는 엄청 밝게 나온다 그치 나도 미쳐라 네? 이거 없잖아 네? 없잖아 아 여기가 아니에요 누가 찍었는데 업토리를 찍었대요 왜? 자기 손 나오게 찍었대요 아 진짜? 여기다 감자튀김 안시켰어? 어 다 안시켰어 나는 패티 2개 음 음 음 고소 고소 밥은 냄새가 너무 신나 그치 하나하나하더라 음 음 고춧가루 할 수 있군 그래, 가르랑 뼈 양손 가득이네 양손 가득이네 힘들었어? 햄버거 왜 이렇게 많이 시켜? 내가 다 만드는 건데 뭘 많이 시켜 먹을 만큼만 시켰는데 야 엄마 거식크래고 그랬는데 말렸어 그것도 몰라? 군고기 거 보면 딱 4개 시켜야지 딱